모두들 터라입니다. 넷플릭스가 기트윅이라는 컨퍼런스를 열었어요. 팬이랑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. 라고 알려주는 아 기트윅이에요? 기기라고 하면 약간 그 괴짜 덕후주간. 기트윅 덕후주간에서 이런 컨텐츠들을 공개를 했는데 첫 번째는 왼쪽에 보시면 아임 준지 이토 라고 말하고 있죠. 할권작가 아닙니다. 근데 할권작가 옛날에는 이토준지 젊었을 때랑 되게 비슷했거든요. 지금은 좀 달라졌죠. 지금은 많이 달라졌네요. 일단 이토준지 얼굴에서 그늘이 많이 사라졌네요. 컨트라스트를 많이 보정한 것 같은 얼굴이 됐어요. 돈을 많이 버셨나봐요. 역시 입금이 최고의 힐링이 아닌가. 예전에는 정말로 거친 부스로 그리고 먹칠 엄청난 느낌이었거든요. 스크린톤 따위 안 쓰는 얼굴? 지금은 굉장히 알집이네요. 진짜 만찬남이셨는데. 자기 말아 찍고 나온 사람. 그때는 정말 하유권작가도 비슷했는데 많이 다르네요. 여기 아임 준지 이토라고 써있는 거 보면 이토준지 작가님이고 이분이 직접 소개를 했어요. 내 작품 20종이 애니화가 될 거다. 야 20종. 20종의 단편도 있고 중편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작품들을 쭉 모아서 이토준지 매니악이라는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내년도에 공개를 할 거다. 당연히 소용돌이나 토미의 시리즈는 들어갈 것 같고요. 소용돌이는 이미 여기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소용돌입니다. 아 그렇군요. 올해 10월에 먼저 나올 거예요. 올해 10월에 나오고 나서 토미에는 여기 뒤에 보이시죠? 네 보이네요. 토미에 있고 그리고 기구에 사람 매달려 있는 만화 있지 않습니까? 뭐죠. 제목이 뭐였더라? 그것도 나온다고 해요. 그래서 역시 이토준지 작가님의 픽인 것 같다. 유냄무 나올까요? 유냄무? 유냄무는 안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따로 나오겠죠? 왠지? 고양이는 티트키니까 따로 팔아야지. 유냄무는 저게 굳이 넣지 않아도. 그렇죠. 그래서 이건 아마 호러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아 그렇겠죠. 이토준지 매니악이라는 말이 붙은 것만 봐도 이토준지의 정수를 모은 작품일 것 같지 않습니까? 유냄무드 정수의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그건 장르가 약간 다르니까요. 그렇죠. 약간 그 뒤에 토미의 그림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이미 작가 본인도 토미의 조정을 당해서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. 이미 그래서 편안해졌다. 이미 뭐. 네. 아무튼 조심. 네.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넷플릭스가 제작을 확정한 작품들입니다. 야오. 이거는 택배기사고요. 그 다음에 쭉쭉쭉 작품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. 밑에 써있는 것까지 다 해서 총 12작품이 확정이 됐습니다. 스위트홈 시즌 2, 3. 웹툰 원작의 작품 12개가 늦어도 내년 말까지 아니면 내후년 초까지 공개가 예정되어 있어요. 제작이나 공개가. 그걸 보고서 아 이거는 넷플릭스가 글로벌 채널에서 웹툰의 가장 큰 우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렇죠. 살인자 앵 난감도 이제 여러분들 캐스팅도 다 나왔고. 너무 기대돼요. 그래서 꼬바비 작가님한테 문자 하나 넣었어요. 축하합니다. 따뜻하시죠. 좋겠다. 너무 오래전에 계약된 건데 이제 나오니까. 많이 기다리셨죠. 지우각도 그렇고.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지만 웹툰만큼 빠른 게 없고 또 다른 것들 보면 계약하고 나서 한참 뒤에 몇 년 지나고 나서 확정되는 것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넷플릭스에서 나올 것이다. 많이 나올 것이다. 앵무새 작가님께서 목표는 넷플릭스다라고 하셨는데 넷플릭스 1위에서 오랫동안 안 내려오는 작품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. 그렇게 되면 이제 저 잊지 마시고. 고고 앵무새. 고고 앵무새. 그때 되면 웹툰스쿨 보러 오시려나. 안 오시겠지. 웹툰스쿨을 사버리시는 것도. 돈으로 부려주시는 것도. 거절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를 주세요. 그렇죠. 감사합니다.